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야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지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띤 바람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추워서 더 뜨겁게 토론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구 해산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열혈 김남국. 감사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은 함께하십니다.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수처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어제 국회의장이, 박근혜석 국회의장이 여야 내년대표가 같이 함께 불러서 다시 좀 잘해보자. 그래서 회의 재개하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됐죠? 네, 아마 잘 된 일이죠. 한 번만 추천회의, 실제적으로 세 번이지만 실제로 두 번은 준비회의였고요. 한 번은 이제 추천하는 회의였는데 한 라운드가 끝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국민적인 시선도 있고 한두 번 더 해서 정말 추천할 수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이 정치적인 역량을 각 당이 공의 테스트해 보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한두 번 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또 여당 쪽에서는 보니까 딱 한 번으로 지금 네, 끝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이제 일정상으로 봤을 때 국민들과 약속한 것. 올해 연내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후보자 추천하고 인사청문회까지의 일정을 고려하면 25일 예정된 제1소위에서 사실상 공수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합의를 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통화를 그냥 연결하자마자 굉장히 좀 격양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추천위원회가 거의 정치인의 야당, 여당의 대리전처럼 막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기대하면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권한대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그대로 또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공수처 출범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보다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대통령께서 정한 데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개정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우리 김당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박주민 의원, 백혜련 간사 전부 얘기했는데 야당의 비토권, 야당의 비토권이 있으니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였거든요. 당시에 패스트트랙하고 난리가 났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공수처장만큼은 야당의 비토권을 줬다. 그러니 괜찮을 거다고 하는 게 상당히 학계나 법 쪽에 어필을 해서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적용해보지도 않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 만들 때는 비토권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가 실제 적용하려고 하니까 비토권을 뺏는, 없애버리는 법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법을 한 번도 적용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25일이죠.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당이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일소위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앞서 국민의힘이나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방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렇게 남용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법이 정한 재정법의 어떤 취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어떤 전력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의힘의 어떤 진정성을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18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때 추천위원을 계속해서 추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질질 끌다가 수개월 뒤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한 그 5.18 진상조사 위원이라고 한 사람들이 5.18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5.18에 막말을 했던 그러한 어떤 5.18 방해 위원들을 추천을 했었고요. 세월호 특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족들이 정말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정말 절규하다시피 호소하고 외쳤었는데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에서 추천을 했던 위원들은 진상조사를 오히려 방해했던 그러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유족들에게 원성과 심지어는 고발까지 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비토권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어떤 7분의 6이라고 하는 의결 종족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수가 가진 그 권리가 남용되어가지고 정당한 어떤 다수결이 정한 그러한 어떤 결정을 방해하고 이번 공수처처럼 출범을 저지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로 문제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번에 공수처가 출범하냐 출범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번에 좀 개정하고 바로잡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께서는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을 막는 그런데 이용되고 있다.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비토권을 쓰는 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명이 가능하십니까? 네. 단 한 번 추천회의하고 한 라운드 돌고 벌써 저렇게 얘기하는 건 미리 준비된 발언, 답 정러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문제 풀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대통령께서 후보 추천을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정말 중립적인 사람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는 상상을 내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통 큰 정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계셨으면 아마 처음 비서실장을 김중근 비서실장이라고 영남 사람을 입증한 것처럼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이 원하는 후보를 한번 추천하겠다. 이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중립적인 사람을 찾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통 큰 정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그런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협력을 안 해줍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말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고 추천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정치인을 추천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괴물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공수처 출범에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으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고 본인 부인도 실제 국회의원까지 했던 이런 아예 정치인을 출범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뒤로는 아예 그냥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그냥 정치인을 추천해버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과 관련되어서 추천위원의 권한을 최대한 지켜줘도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협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지금 구조이고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추천한 후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추천한 후보도 4명 중에 한 사람이 석동현 변호사였는데 출마는 안 했고요. 경선하다가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는 못했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당이 추천하거나 변협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정말 중립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정말 훌륭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이 이제 초대 공수처장이 되도록 하는 통 큰 정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내는 후보 하나하나를 뜯어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다 통 큰 정치를 저는 기대한다는 것이죠. 회의가 다시 아마도 오늘이 아니고 내일 다시 열리겠죠 아마? 일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공수처장 후보 풀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아닙니다. 후보 풀도 좀 변화를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성향까지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몇 사람이나 더 남을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풀이 좀 변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또 이게 공수처 출범을 이렇게 또 뒤로 늦추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더 이상 기다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렇게 후보자를 더 추천해서 넣은다라고 하면 한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후보자 추천했을 때처럼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거 검증한다고 또 회의 열고 또 결정한다고 또 회의 열게 돼버리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훌쩍 더 넘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어떤 후보자를 다시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일정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수처가 이왕 이렇게 늦어졌는데 한 달 이게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통 큰 정치를 하신다면 한두 사람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 정도면 정말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분에 대한 검증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이고 사실 과거 같으면 물밑 정치도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겠냐라고 체크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정치에서의 물밑 대화 이게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대통령과 여당께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추천하는 것이 쉽게 가는 방법이지 법 개정으로 또 이게 두쟁을 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흐름 이건 결코 우리 정치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대통령이 선택 권한이 없고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를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된 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정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법원행정처장님이나 아니면 이찬희 대한변의 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의 의결 정적수로는 의결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절대 좋은 후보를 선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절대 반대 어떤 후보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대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좋은 후보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낙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의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어떤 대한변의 회장의 의견을 받아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주고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대담 국수 맛집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용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용 의원께서는 공수처장 후보 풀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걸 가능성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김남국 의원께서는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런 의견이신 거고요. 네. 일정 때문에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현재 7분의 6 이 의사결정 구조로는 투표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어렵다. 7분의 6 의사결정 구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법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던 법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수처법 개정안에서는 7분의 1이 아니고 과반수 이런 걸 하겠죠. 3분의 2 정도 동의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3분의 1으로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라 아시다시피 3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수의 야당이 3분의 2에 속한 큰 거대 여당이 통과시킨다고 하면 저희로서의 방법이 없죠. 막을 방법, 국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는 원내에서 그대로 180대, 103으로 지든지 아니면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하든지 두 가지 옵션밖에 남기지 않는 이런 정치의 실종 상태. 단순히 법이라든지 투쟁으로 가는 정치의 실종 상태로 가는 것이죠. 안타깝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박수영 의원께서 지금 예고하신 아니면 예측하신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난의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치권이 저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공수처 못지않게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 이 공수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적인 엄청난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수처가 합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안이라든가 아니면 민생입법, 개혁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투트랙으로 해서 가야 될 법안들은 함께 합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 문제 말씀하시는데 공수처가 민생하고 무슨 그리 상관이 있습니까? 고위공무원들 수사하겠다는 건데 민생 관련 걸 먼저 하고 공수처까지 쟁점이 있는 건 뒤로 보내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당장 걸려 있거든요. 예산안이 내년에 슈퍼 예산안입니까? 555조 8천억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예산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투트랙으로 간다고 해서 이건 신경 좀 상당 부분을 줄이고 공수처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민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자는 것이죠. 일단 내일 공수처장 새로 이게 누굴 뽑을지 하는 회의 어쨌건 다시 재개되니까 어떻게든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내일 법사위 서위에서 어떤 식으로도 개정 재능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주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지금 논란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쪽 특별법 추진 중이고 또 이제 사실 박수영 형께서도 같이 하신.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 또 특별법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 특별법의 어떤 뼈대 중에 하나가 국비를 써야 된다.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국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왜 국비가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일반 시청자들도 좀 이해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이게 관문공항이거든요. 단순히 동네에 로컬공항 작은 비행기들이 뜨고 여행객들이 가는 공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천공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 관문공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국제 모든 나라를 갈 수 있는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에 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항이 아닙니다. 부산 시민들만 이용한다면 김해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남북근 전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전체가 사용하는 남북근 관문공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은 항공수요가 많이 여객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3분기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흑자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오히려 물류와 관련된 운송량은 훨씬 더 늘어가지고 흑자를 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 고부가 특히나 고부가치 IT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항공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신공항이 이렇게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그 지역의 어떤 여객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물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박수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당국 의원하고 이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사람 여행공항이 아니고 물류공항이고요. 물류 중심으로 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아이닉스가 전부 수도권에 있는 이유는 공항이 가깝습니다. 반도체는 전부 바이오 제품도 전부 비행기로 수송을 하게 되거든요. 남부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하나 만들게 되면 주변에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삼성전자나 현대아이닉스나 외국 에이서스나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수도권 1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불균형 성장을 균형 성장으로 남부권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는 남부권이 발전해서 수도권과 함께 양극 체질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것이고 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전에 청취자 3719님께서 부산에서도 저희 황구사님의 출발자 아침 잘 듣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부산은 또 우리 박수영 의원님의 실관입니까? 광안대기가 너무 막혀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한창 출근 시간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가덕 신공항 추진한 부분 모처럼 박수영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의견이 100%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포퓰리지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라고 추진하면서 김해냐 가덕도냐라고 결정할 때 어중간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결정이 더 정치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결정은 오히려 그때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하고 또 우리 국가의 발전에 어떤 공항에 더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어떤 수정을 바로잡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항을 신공항 건설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객 수요를 포함해서 물동량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인천공항도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나서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항공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예측해서 건설적인 어떤 신공항 건설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야 되겠지만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파일럿 출신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들 생각에는 활주로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주변의 산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 활주로를 더 이렇게 신설하고 늘렸을 때 산을 깎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또 이번에 김해공항을 조금 더 활주로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관문고능항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당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셔서 사실은 경제성 측면을 봐도 일반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덕도에 새로 만들면 김해 늘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ADPI라고 한 회사가 박근혜 정부 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가덕도가 10조 든다고 했는데 가덕도에 두 번, 즉 활주로 두 개를 만들 때 10조가 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하나를 늘리는데 지금 8조가 늘거든요. 그러면 가덕도에 하나를 만들 때 얼마가 드느냐 하면 7조 5천억 김해 하나를 만들 때 얼마가 드느냐 하면 8조 5천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덕도가 김해보다 1조가 더 싼 거예요.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또 안전성 측면 김당국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해는 5개의 산봉오리를 깎아야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밀양은 27개의 봉오리를 깎아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성 측면을 감안하면 훨씬 가덕도가 더 좋고요. 특히 가덕도가 중요한 이유는 부산 신항. 신항이 이미 가덕항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게 부산 신항과 공항과 철도가 만나는 소위 트라이포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해나 밀양은 당장 바다가 없으니까 트라이포트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서 트라이포트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 바로 가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가지고 PK다, TK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려고 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원 대표의 입장이 좀 난감하다,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시니까 대구의 민심을 또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구는 이미 공항을 군위에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도 정해놨고 예산도 어떻게 쓰겠다는 게 다 정해져 있고 지금 교통망 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봄이 되면 교통망도 이미 다 확정이 되는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대구의 공항을 이미 짓는데 부산의 관문공항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잠잠해지고 가덕공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논의가 영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한 2006년? 거의 20년 된 논쟁인데요. 이것을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매듭 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항공 물류를 관문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산 쪽, 부울경 쪽의 하나의 공항을 신설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권이 단순하게 그냥 퍼플리즘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하는 노력을 함께 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고 오거돈 지금 권력형 성범죄로 물러난 오거돈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총리실의 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김해공항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전성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로 해서 가덕으로 가자. 여러 사이트를 검토했지만 그동안에 검토한 중에는 가덕이 제일 나으니까 가자. 이렇게 된 것인데 대통령 공약이었으니만큼 대통령께서 이제 종지부를 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종지부를.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데 공약인데 김해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으니 이제 가덕도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어차피 그건 건설교통부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확정을 지어주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갑자기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또 정리하면 또 국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침해하거나 아니면 또 국회의 논란을 정치가 실종된 상태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정치권이 먼저 조금 더 합의를 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또 찬성 의견 밝히면서 일종의 중재안으로 대구 신공항 등 4대 관문공항 카드. 이거를 또 언급했습니다. 괜찮은 방향으로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공항에 이슈들이 있는데 전부 관문공항을 하자는 이슈는 아니고요. 그렇죠. 광주공항의 경우는 광주 시내에 있는 군공항을 무한국제공항으로 옮기자는 것이기 때문에 관문공항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무한공항이 이미 큰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좀 작지만 공항에 관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 대구는 K2라고 하는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해서 예천에서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 대부분은 군공항 개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슈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공항 관련 이슈가 다 있으니까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으니까 이걸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모두 관문공항 하자는 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크게 관문공항을 우리가 여러 개 가질 정도의 수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진 이슈들 대구 광주 부산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성현 의원님과 같은데요. 좀 반대입니다. 이게 관문공항을 말로 관문공항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적인 세금만 낭비하고 정말로 항공의 어떤 기능은 하지 못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공항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흑자를 내는 공항은 5개의 공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관문공항으로 규모를 늘려가지고 두 곳을 더 늘린다고 했을 때 이거를 국가가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수요가 따라올 수 있을지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에 있는 공항을 또 무한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광주권 그 인근에 있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이 매듭 짓는 대로 짓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그럼 만약에 가덕도 쪽으로 신공항 추진한다면 그것의 명칭을 이렇게 하자. 가덕도 노무현 공항.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항에 사람 이름 붙는 게 많긴 합니다.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조국 전 장관님이 먼저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꺼낸 이야기였고 앵커께서 지적을 했던 대로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항들이 꽤 있죠. 그러나 이건 결국 국민들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 추진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앞서갈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되면 어차피 이름에 대한 공모, 국민 공모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조금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저는 이순신공항 이런 게 어떨까.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쪽에도 있었고 경상도 쪽에도 있었고 그 가덕도 앞바다가 사실 거제 앞바다인데 이순신 장군이 승전을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충봉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인데 이순신의 승전지 앞에 지금 공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남과 경상도 영남이 모두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순신공항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영 의원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신선하고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공모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에 제가 1등 하지 않을까. 공항 관련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부산시장 또 개강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수토론 이어갑니다. 자 이번 주제는 부산시장 선거 내년 4월 앞두고 서서히 후보군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여야야주의 후보군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당은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물이 부산시장으로 적합하고 서울시장으로 적합한가 조사를 했는데 부산시장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경제를 잘 아는 사람. 부산이 경제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주 젊은 경제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경제인. 민주당 측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또 특히나 경제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어떻게 그려가는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겠지만 그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제정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상을 제대로 꼼꼼하게 따지면서 투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김영천 의원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의원 박형준 이원주 이원주 이진복 전 의원 출마 가능성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들은 경제전문가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단순히 정치를 하면서 경제를 어깨 너머로 이렇게 조금 상임위 한 번 했다. 인연했다. 이런 걸로 경제전문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직접 기업을 경영해봤든지 아니면 경제정책을 직접 시행해봤든지 아니면 경제학 하다못해 경제학 교수로 활약을 했다든지 이런 류의 분들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10여 명 이상 기존에 정치하시던 분들이 나와 있지만 신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신인 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본선에 4명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10여 명 중에서 4명을 줄여서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인들이 경선에서 보통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경선을 거쳐서 올라간 한 명이 매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선한 분위기 변화의 분위기를 부산에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기 역할은 최소한 할 수 있고. 그럼요. 잘 되면 또 심지어 당선도 가능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선출방법은 저도 정말 잘 선택한 거다라고 보는데 과연 최종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신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신함이라든가 개혁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을 조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이나 경륜을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리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보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정책 결정,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하려면 실제 그런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던 분들이 좀 적합하기 때문에 앞서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인이긴 신인이지만 신인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진 정치신인?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또 주목받지 않을까. 지금 저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출마하셨어야 되는데 박수영 의원님께서. 그러니까요. 너무 일찍 불출마선을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불출마선을 한 것이고요. 경제 정책을 이끌어본 능량이라든지 또 경제학 백그라운드 이런 게 저보다 훨씬 낫고 저보다 젊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3명의 신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보다 100% 낫다. 누군지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직 공개하기는 한 일주일, 일주일 사이에 공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죠. 서울시장 쪽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 거의 지금 굳힌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의원은 아니거든. 탈당을 했습니다. 전입니다. 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해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요.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하려면 사실 입당할 만한 여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느냐.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드라마틱한 극적인 어떤 정치적 단일화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데 사실상 여권상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출마는 하고 싶지만 여권상 출마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입니다. 국민의힘 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좀 들었는데. 금태섭 의원은 우리랑 일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도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모델 박원순 단일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즉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가 내부 경선에 1등을 하고 마지막에 국민 경선을 통해서 박원순 후보가 이제 나와서 서울시장이 됐던 거거든요. 아마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절차 그런 모델을 꿈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당에도 그런데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라든지 윤희숙 지금 서초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역시 마지막 국민 경선을 노리지만. 그 사이 우리 당의 두 후보들 세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을 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마지막 결선을 해도 우리 당에서 나온 경선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좋은 흥행거리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흥행거리는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던 그 시기나 이유가 사실은 좀 석연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윤리위 결정을 받고 탈당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 명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당에서 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혼자 뛰쳐나갔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장 일정상으로 봤을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뛰쳐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자리 욕심 때문에 정당을 옮겨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은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하게 된 것은 아마 투표할 때 소신 투표하고 소신 발언했던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돼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고 징계에 대해서 윤리심판회에 어필을 했는데 그걸 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아마 징계를 당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빨리 안 해주면 답답하거든요. 빨리 뭔가 결정되고 자신의 정치적인 진로를 개최하고 싶은데 결정을 안 해주는 게 서울시장 혹시나 갈까 봐 끝난 다음에 하려고 결정을 미루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 중으로 빠르면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초점은 헤드라인드를 보면요. 경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 불거지는 경제부총리 또 심전도 교통부 장관 교체 여부도 지금 많은 큰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십니까? 이제 개각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개각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권 하반기이고 또 내년 상황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좀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정말 산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린뉴딜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관들이 신임 장관들이 오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집권 하반기 같은 경우에 사실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 권력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정책이 계속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공무원들을 꽉 잡아가지고 집권 하반기에도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여러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장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분은 아무래도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출마가 점쳐지고 있고 또 1위 후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개각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내려오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또 특히나 추미애 장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검찰개혁과 여러 가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마침표를 찍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는 좀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사실은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각의 내용에 관해서는 김남국 의원님 생각이랑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도 이미 사의를 한번 표했던 홍남기 부총리하고 박영선 출마가 예정되는 박영선 장관하고는 교체를 하고 김현미 추미애 두 분 장관은 교체를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이 안 바꾸는 시그널이 뭐냐.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소주성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원전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변화를 마지막에 시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시그널인데 아마 안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홍남기 박영선은 바꾸고 김현미 추미애는 그냥 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대통령께서도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기할까 봐. 네. 아무래도 이장욱도 여성가족부터 사실은... 거기에는 거의 100%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국수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